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니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됐나? 동수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니가 내보고 했던 말 기억하나? 무슨 말? 내가 니 보고 뭐라 했는데?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니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거야 우리는 시키는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? 와 누가 니한테 내 직이라고 시켰더나? 죽고 싶어 아버지 마셔라 무슨 말인지 내는 뭔데? 미안하다 내는 니 시다발이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게 어디있노? 괴롭고 힘들어해 괴롭고 힘들어해 그러나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해 그러나 누가 시킨냐 누가 시키는거 누가 시키는거 정성이가 시키는거 너 좀 태세이가 너 좀 태세이가 위리가 뭔지 아나? 이게 바로 위리인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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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인기라.